여러분 안녕하세요 보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 같이 배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개 1. 랏스지 대 대 워 랏스지 대 대 워 스지 기사 대 대리다 랏스지 대 대 워 기사님 나를 데리고 가세요 무슨 뜻이요? 가려줘 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채팅할 때 상대방 얘기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랏스지 대 대 워 알려주세요 랏스지는 어떤 자격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다 아는 것 같아요 지식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랏스지 랏스지 예를 들면 나는 게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알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랏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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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는 무술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아요 어떤 선생님은 나는 청하제일이야 맨날 이런 헛소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거라고 찾아왔는데 싸우다 보면 청하제일 아니에요 꼬치요 꼬치 그래서 이쁜 선생님도 그랬어요 맞아서 눈이 부었는데 집에 가서 영상 찍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예의 없어요 이해 못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때는 부장우드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니 부장우드 채팅할 때 내 사진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상대방도 당연히 사진을 나한테 보내준 거 아니요? 근데 내 거 보내주지만 상대방 나한테 안 보내줬어요 바로 니 부장우드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약속했는데 상대방과 찍히지 않았어요 니 부장우드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부장우드 이해할 수 없다 공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과 조금 나를 괴롭히는 거 같아 그러면 니 부장우드 싼 암파이 암파이 단어는 진정중구에 많이 써요 한국사람 배우도 쓸 줄 몰라요 네 그러면 오늘은 암파이 대해 좀 알려 드릴게요 암파이 단어는 사회주의나라 많이 써요 사회주의는 백크체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모든 일이든 다 일사람을 암패 해줘야 되고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해요 동수도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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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많이 써요 한국어 바꾸려면 해드릴게요 누구에게 막이다 랑 비슷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써요 니 암파이 암파이샤 월 라 암파이 니가 가서 해라 이거 당신 책임이야 내가 해드릴게요 암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 다닐 때 아 이거는 내 업무에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월 라 암파이 월 라 암파이 그거 당신 일이야 니 취 암파이 인터넷 유행어는 오 마이 암파이 여기서 온 거예요 암파이 아 내가 뭐 뭐 하고 싶어 그래 암파이 내가 다 해드릴게요 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국 영상 보면 유튜버들이 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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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뽀뽀 선생님 뭐뭐 가래 주세요 암파이 내가 핥 드릴게요 이런 뜻이야 이해하시죠 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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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해요. 중국어 왜 배워요? 준비해요 에어난지 하나는저가 미술이요 해볼 수가 없도록 ako 제가 고개의 아이완 하이완 하이완 너는 대체다 하이완 하이 바다 왕 바다의 금으로 쳐 거기를 잡다 하이완 남자가 여자친구 많으면 여자가 남자친구 많으면 채팅할 때 상대방 사진 보면 와 여자가 되게 많아 야, 너는 하이웡이야? 장난치면 돼요? 짜 짜男 짜女 짜는 무슨 뜻이야? 나쁘다 나쁘다 짜男 나쁘 사람 나쁘 사람 나쁘 사람 안 졌어요 이제 누가 졌어요 나 졌! 라고 얘기했거든요 졌男, 졌女 나쁘 사람이야 너 졌어? 너 졌어? 너를 졌어? 너가 졌어? 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대방 얘기하는 내용을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채팅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자주 이래요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내더니 상대방과 엄청 조용해요 그러면 이해하시죠 누구 우리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갑자기 조용했어요 바티에 렸어요 빼고 낭의 체를 되집어쓰다 고 원래 렌비 소는 뜻이에요 빼는 없다 빼고 낭의 체를 되집어쓰다 고 여기서는 최 책임 그 사람과 낭의 체를 되집어쓰다 내가 낭의 체를 되집어쓰다 고 고 그래서 여기 고는 책임 최는 뜻이에요 세이더 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워드 고 나의 책임이에요 니드 고 당신 책임이에요 또 쇠고 있어요 쇠는 동지다는 뜻이에요 쇠고 내 책임 아니야 그냥 밀어 상대방한테 줘 쇠고 다 잘 쇠고 그가 책임을 명하다 쇠고 비에 쇠고 책임을 명하지 마라 비에 쇠고 시 신 이 단어가 씻는 뜻이에요 그죠 신 신 신 신 eles 아이들 도대체 무슨 말 만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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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20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YYDS 용윤의 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저희랑 나이 그런 말 얘기할 수 없어요 잘 이해하셨나요? 이 10개 인터넷 유행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팅할 때 많이 써주세요